아 진짜 극혐이야. 얘네 왜 이래. 새똥 싸는 거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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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렇게 하면 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은? 아니요 뭐 정말? 긴u 한 학생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또 한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한 학생들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커피, 롯데, 찬고래, 그리고 시리얼 아쉽게? 아니요 왜요? Don't use a mask Why? Because he does So I was really surprised at the airport Yeah So I felt like oh yeah I'm 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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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어이 없어 누가 봐도 허리인데 그레이비라 해서 이게 그거네 진짜 연극에 한번 먹어볼까 엄청 뜨겁지? 맛있어 근데 자꾸 자꾸 이런 무거운 것들을 사서 문제요 그리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